이동왕으로 시작됩니다. 검정색 트렁크 이도겸, 흰색 트렁크 사사키 선수입니다. 나이스 고우! 지금 왼손. 자, 사사키도 날카로워요. 네, 아주 날카로운 게 들어갔었죠. 이도겸 선수가 계속 왼발, 오른발 써주면서 펀치 들어갈 수 있는 사사키는 여러가지 섞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쿠미야 사사키는 여유있게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빠른 킥병기가 들어옵니다 킥기 굳이 뻗었어요 지금 데미지가 있어요 사사키 밀려납니다 이도겸 라이트 들어옵니다 승기를 삼은 이도겸 지금 왼손 들어갑니다 게스트를 펀치하고 이도겸 킥에 몰리는 사사키 이번에도 라이트 워터 다운이에요 경기 방울이 됩니다 1라운드 케어 외모도 너무 수리하고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원투 콤비네이션 지금 두개 연속 원투가 들어갔어요 쫓아들어가면서 잘 맞췄습니다 그림 같네요 진짜 정확하게 정말 이전에 오른발 하이킥 쫓아들었던 오른손이 이 상황을 만들어냈죠 주먹 끝에 GPS가 달린 것처럼 정확하게 지표를 찾아가요 지금 아주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금방 끝에 GPS가 달렸다 좋네요 일단 첫 손 라이트가 잘 들어갔고요 이 정도 스트레이트에 두 번 정도 걸리면 레드 코너 이도겸 선수의 승리입니다 국내무대 첫 경기 AFC 첫 승을 거둡니다 오늘 눈도장을 찍는 선수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격두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설규정 선수들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입니다 설규정과 김정균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거든요 프론킥 김정균 그냥 보디밴딩만 한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잽 치고 빠집니다 김정균 잽도 굉장히 빠르고요 다시 라이트 김정균 김정균 오른손 들어갑니다 연타공격 설규정 올려칩니다 설규정 페이지에 살짝 그렸던 김정균 자 난타전 뒤선수 끝까지 보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다시 들어갑니다 흘려냈고요 설규정 좋았죠 다시 원톤 짧았고요 설규정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파카 김정균 몰아칩니다 다시 라이트 자 골킥 하면서 머리 돌려주면서 펀치 피하고 좋았죠 설규정 자 난타전 들어갑니다 10초 남았는데요 킥공격 살짝 물러났습니다 화이트 좋았죠 설규정 네 불려내면서 무슬부 무슬부가 나왔습니다 첫번째 경기입니다 1라운드 시작됩니다 김창도와 김정균 자 일단은 김정균 선수는 신장 또 리치를 살려서 앞손을 쭉쭉 뻗어받으면서 거리를 좀 잡아봤고요 그렇습니다 왼손 좀 먼저 쏴봤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두 선수인데요 김정균 앞손을 계속해서 갖다댑니다 네 김창두 선수는 1% 정도 1라운드 김정균 선수의 승리입니다 또한 이전의 경기에서는 이 정도의 리치 또 이 정도의 타겟을 가진 선수는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라이트 스트레이트 그리고 지금 위험했어요 그래도 장지훈 심판이 빠르게 경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왼손 맞추고요 왼손 앞으로 던지고 오른손에 나아갔는데 이것도 긴 신장 긴 리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들어가죠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레드 코너 김정균 선수 승리입니다 1라운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살로 경기를 끝낸 김정균 선수인데요 2장 대전 Galileo